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골드애플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소를 팔아주고요 9억만 팔면 되겠죠? 48,000원인가? 좋습니다 캐시샵을 들어가주고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자 구매를 해주십니다 100개 구매합니다 아 너무 많이 팔았나 보다 13,000몇포가 있냐? 자 시작합니다 대골드애플 까기 첫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띠링 어 비쌉니까 코아코아 티커 보자 어깨 좋습니다 두번째 들어갑니다 블러드마스크 그렇습니다 총명원 피에르 아 천만원이에요 1억 썼던데 폐장비 마력스쿨을 100% 한 2,000원 하나? 날카로니스 이건 좀 비싸죠 다음 소울분해기 미라클 미라클 여 아하인 어허허허허허 눈정식 놀라운 혼돈에 아 캐릭터 이름 이건 좀 비싸잖아요 한 1억 하지 않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강의 나이스트리 베트 좋습니다 레드워리어 이것도 천만원대죠 좋습니다 눈정식 정보 식물용 20칵 잠재능력 보여줘 악세서리 공격력 이것도 좀 되죠 눈양식증포 순배기 빛나는 피에르 행운의 비노키오코 미라클 방어구 미라클 방어구 미라클 패짝비 놀라운 줄라이 패스 주문서 20칸 미라클 빛나는 피에르 큰거 하나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구멍 딸 수 있겠습니까 기원찬줄라이 민첩법비노키오 친구 이즈컷 푸하하공 하나만 더 나오면 된다 아직 모른다 나이스샷 은빛각인 기장식증포 어? 긴 마르래? 형 250이야 마인트 기다리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 샤샤 오케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 유니크 서큘레이터 퍼펙트 에디셔널 미라클 화려한 루시드 어 이것도 좀 비싸지 않나? 잠재능력 보여주면서 피노키오쿠 피노키오쿠 악세서리 악세서리 서울 분위기 어 아직 많이 남았어요 47개 남았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아 안 좋습니다 좋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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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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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얼마 이건 얼마입니까 모먼트 캐슬어전 얼마입니까 아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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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낮잠마지요 출라기말고요 아 마지막이군요 망치므로 흐헤헤 왠지 개선해봤을것같은 이느낌 아주 안좋습니다 어 이거나 까볼까? 아 에픽은 필요없잖아 텍스 가긴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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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을겁니다 여기있군요 이거 쓰긴 좀 그렇잖아요 이거 교과잖아 교벌 뽑아내면 되죠? 좋습니다 아 안좋아요 안좋아요 아 이거 까는게 의미가 있을까? 방어족텍스 그냥 팔꿀 어떻습니까 손해받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본전치긴 한거 같습니까? 자 이게 한 1000만원 할거아니야 2000만원대잖아 한 4000할거고 비싼게 뭐가있냐 프리미엄 악세서리 공경기역 아 이게 미들만한 아이템이지 이이이이이이.. 아 이것 밖에 아니라 이상학 할줄 알았는데 20 bienn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으ct 흐 werde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가방 안으로 들어갔네 개망했네 와... 난리났네 어 뭐야 이거... 아 이거구나 아 저거.. 그 의자 쓰... 의자 뭔데? 아아.. 야.. 누가 사냐 이거 흐헣헣 야아.. 이거 누가 사냐 이거는 그래도 좀 팔리겠다 아 6천만원 이거는 갖다 버릴 것 같은데 아 참.. 천만원 마지막 아시죠? 팝니다 아쉬움을 달래고 어딨습니까? 두번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갑니다 갑니다 캐시샵 또 들어갑니다 류알은 큰 걸 못 기대하지만 골드웨이플에서는 큰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조.. 도와주십시오 빠르게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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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아.. 하.. 핫.. 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버려.. 서울주가 필요없어.. 대미안버려.. 나버려.. 나버려.. 와.. 한.. 한 번을 안 나온다고? 와.. 또 자리가 없어? 어디가 없는 거지? 소비가 없는 건가? 버려요 어.. 기.. 기중해 줍니다 기중해 줍니다 레시피 시크 한 번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다 스타버스 필성뿐이 없다 하프 이어링 좋.. 좋습니다 하프 이어링에서 맥 두 줄이 나온다면 아직 모른다 아.. 개방했다 아.. 아직 모른다 이건 열어봐야겠다 옷이 바로 간다 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 코인 있는데? 코인 내놓으세요 절약해 금.. 검성 절약해 아.. 아.. 망했잖아 야.. 마.. 마무리..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 합니다 이거 하나 진짜 안합니다 이거는 본전체계 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전체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거는 큰 거 하나뿐이다 여기다 실패한다면은 답이 없다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17성 얼마에요 스타퍼스 17성 아.. 이거 나.. 아 이거 나와서 손해네 와.. 나머지 팔면은 그래도 본전체계 가겠죠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집..집중합니다 어어 영암불 그.. 겁다 나쁘죠 좋았어 나쁘죠 나 큰 거 하나밖에 없다 아.. 진짜 큰 거 안 나오면 다 맙다 다 없어 큰 거 큰 거 안 나오면 다 없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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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 안됩니다 큰 거 밖에 다 없습니다 큰 거요 큰 거 큰 게 필요한데 큰 거 큰 거 큰 게 필요하다 아니 한 번이 안 뜨냐 아 이거 아 이거 하하하하 이거 봤어 이거 개 싸더라 아하 아 아 싱가옹마 벨렘 위대한 벨룸 아 결국엔 참전 손해인가 결국에 결말이 그런 것인가 어 눈사람 쿵쿵잉 기대해볼만 해 아직 모른다 아니 이거 가져서 뭐하려고 개망했죠 본전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본전치기 해야 됩니다 믿을거는 본전치기밖에 없습니다 간다 본전치기 가자 믿을거는 본전치기 하나뿐이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런걸로는 안돼 재밌는 손 열게 이런걸로 안된다고 이런걸로 안돼 큰게 나와야돼 이거 안된다고 큰게 필요하다 냄새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아 두개 고맙습니다 큰게 필요하다 본전을 위해서 큰게 필요하다 오늘이 제일 웃긴데 키우키우키우 큰게 필요해 이걸로는 안돼 왜 왜 안쓰는거야 아 이런거 말고 큰게 필요하다 큰게 필요해 아 이런건 절대 안돼 의자 말고 소비참 아 큰게 필요하다 뭐 없는거야 소비참 조금뚜 음... 들어왔어 일단 잠시되기 큰게 필요합니다 아 이거 좀 그래도... 아 이게 그리운게 아니야 큰게 필요한데... 안돼 근데 이런건 절대 안돼 큰게 필요한데... 아니 쿠아쿠아 정원이 자꾸 나오는거에요 어! 라스트 전예산 올인하겠습니다 라스트 다섯번만 하자 라스트 다섯번만 하자 다섯번만 하자 마지막게 아직 물었다 세개 나오면 아직 물었다 두개 나오면 먼저 제게 할 수 있다 검색해서 사 마지막 기계다 망하지 말자 아 제발 한 두개만 나오자 이런건 안돼 절대 안돼 이런건 안된다고 무조건 안돼 이런건 안돼 아 이놈의 소비차 소울이식한가방 어딨어 소울가방 소울가방 소울가방? 이게 내건거야 위대한은 내빛 내빛 아니 위대한 줄라인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 귤라이딩도 이것도 엄청 나온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안 된다니까 큰 게 필요한데 아 코코옹이치 아 40개밖에 안 넘어 도와주십시오 안 돼 이런 거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 25개밖에 안 넘었다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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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썼는데 믿을건 세줄뿐이다 믿을건 세줄뿐이다 세줄로 메꾼다 세줄로 메꿔 세줄로 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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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로 메꿔 세줄로 메꿔 아 개망했잖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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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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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순백이 5%가 이렇게 많이 나온거야? 아 아 도대체 뭘 팔아야되냐? 와 돈 갖다 박았네 그냥 팔게 없네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아 뭐가 낫네요 주원 백개 천개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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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천 홍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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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벤트때문에 그렇구나 자 생각을 해봐 그렇다면은 1200만원 400만원 432 준이 낫겠다 차라리 망치보다 그죠 아 스페셜 에디셔널이 더 나았겠다 2000만원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때? 2000만원인데? 뭐지? 아닌가? 잠깐만 계산을 해봐 2000개에 1000개였네 아니네 주운이 낫네 뭐죠 주운이 낫네 10개에 2000개 2만개 주는거잖아 2200만원 2200만원 400만원 아 그지 그지 주운이 맞네 아 근데 나 뭘 팔아야되냐 답이 안나오네 아니 나 한 45억 썼잖아요 그죠 저에게 남은게 뭡니까 저에게 남은건 무엇입니까 저에게 남은건 무엇입니까 저에게 남은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남은게 무엇입니까 와 이거 또 언제 답하냐 이것도 문제야 아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되나 이렇게 파워일릭스 팔고 아쿠어틱 열심히 50만원씩 모으는 사람한테 이런 큰 시련을 하다니 아 내가 만들었지 아 뭘 팔아야되냐 좀 비싼거는 천천히 파는게 낫지않을까 아 와 1300만원 하네 에이 모르겠다 다 똑같이 팔아 에이 모르겠다 다 똑같이 팔아 탁 톡톡히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 그냥 팔아 그냥 팔아버래 아 그냥 망해버려가지고 답도 안나오네 이거 어떡하냐 없어 아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줄게 이런거 밖에 없네 아 이거 다 가져가세요 잠깐 재미 즐겼다고 하자 그리고 다 어 세줄짜리입니다 2%짜리 야 HP 4%짜리 이거 정말 비싸겠구만 좋은거 드렸습니다 야 힘 9%짜리 이건 좀 그렇다 솔직히 말했어 아 딱 100개가 좋았던거 같은데 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지 아 큰거 하나만 먹어보고 싶다고 와 바울여사 풀었다 괜히 던져가지고 갈러드 마스크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러드 마스크 우리 장규부월 아울스펜턴트 기증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잖아요 아 이건 안됩니다 이건 줄겁니다 하나에 천만원이기 때문에 아니 이건 어따 쓰려고 주는거야 도대체 130개 귀걸이 아 130개? 130개 귀걸이 있잖아 에이 허리야 하아 주문서 가방이 내게 어디있지 이거 봐 좀 깔끔하게 다 밖으로 빼고 싶은데 서울 아 서울도 아내 많잖아 아휴 총명한 강인한 화려한 총명한 놀라운 화려한 빛나는 화려한 화려한 총명한 총명한 놀라운 아 벨로몬은 좀 비쌀 것 같던데 느낌이 좋아 자리를 어떻게 비우지 깔끔하게 좀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펫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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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어려 후회하지마 조각버리 좋았어 바깥에 다 빼고 싶은데 어떻게 빼지 마을기연스 어 4자리 남았잖아 이거 버리자 1,2,3,4,5 아 두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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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망해버려가지고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오네 아니 자꾸 누가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뭐해서 또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 겹쳐졌나 아 그런가 보네 저 나온 게 뭐예요 그럼 도대체 어 다 팔렸네 꽃 꽃 잘 안 팔릴 줄 알았는데 금방 팔렸네 다음 아이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귤길이 라이딩 귤길이 라이딩 91꽃 다음 아이템인데요 110만원이 최저가니까 100만원에 넣으면 사주겠지 누운가 탑수 안 나온다 하 진짜 아니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내게 제일 비싼 아이템이 뭐예요 나온 것 중에 야 아니 저 그냥 망했어요? 아니 저 그렇게 없습니까? 남은 게? 와 답도 안 나오네 그냥 망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손해가 좀 어느 정도 그런지 하고 메꿔져야지 그냥 답이 안 나오면 좀 그런데 와 이것도 얼마 안하네 요새 누가 골드 어플 많이 깠습니까? 나 때만 해도 1500만원 주고 팔았는데 아 하 답도 안 나오네 답도 안 나와 아 다 뭐 비싼 게 나왔어야 말이죠 위대한 루시드가 설마? 위대한 루시드가 설마? 아니죠 아니죠 에이 들어 답이 안 나오네 아 언제 또 답하냐 근데 또 이것도 이거대로 문제다 아 아 영상 이걸로 마칠까요? 뭐 할 게 있어야죠 어 그냥 누가 봐도 50억 했으면은 30억 버린 것 같은데 그죠 아 답이 안 나오네 누가 봐도 50억 던졌으면 30억 버린 느낌이라서 어 어 까 까 깔라면은 매소박아야돼가지고 아 좀 이런건 좀 나중에 팔고 짜잘한거는 좀 빨리 팔아야겠다 천천히 팔아야지 천천히 팔아야지 여기서 비싼게 이런거거든요 잘 보셔야겠지만은 잘 봐 어 사랑 이거 봐보세요 좀 비싼 애들은 좀 10만원에 판네 일단 그런거고 어 팔게 없네 아이 뭐 팔게 없어 팔게 좀 많고 돈 좀 나올만한거 없을까 에잉 소울분핵이지 200만원밖에 안해요 그래도 그래도 천만원은 주고 팔았던거 같은데 에잉 소울분핵 천만원에 하나 엉 팔꽃도 없네요 화려한 루시드 강의는 루시드 강의는 루시드 강의는 루시드 아까 비싼 루시드 소울 하나 있었는데 어디갔냐 강력한 인가보나 그쵸 내 잘못 검색했구나 강의는 루시드 강의는 루시드 아 귀찮다 진짜 이거 다 정리 어떻게 하냐 눈사람 콩콩 70만원 65만원 위대한 벨룸 벨룸 그래도 한 1억 하죠 아시네 아니 6천백밖에 안해 왜 허허아 참 허아 장산다 진짜 다 산다 다 사서 다시 팔고 싶다 아 모르겠다 250만원 아 어떡하냐 답도 안나오네 제가 망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분 그림 잡으신 분 그림 나오시는 분 얼마나 망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50억 나와가지고 한 20억 20억 원인 것 같아 하죠 저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안한다 아 이거 100개 만 할걸 손해보는거 메꿀라다가 도망해버렸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